한국의 현대사에서 좌익에 의한 공격과 파괴 그리고 폐해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권력에 실제로 등장한 이후에 도무지 맨정신으로 그들의 은행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좌파 좌익활동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끝나지도 않은 전쟁을 갖고 일단 전쟁이 끝났다 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임기 말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을 어떻게 일단 전쟁이 끝났다고 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결국은 엄청난 그런 미사일을 쏘아댔지 않습니까. 지금도 탈북민 친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마주앉아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는 것만이라도 이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방공, 멸공, 방첩을 대하는 부분에선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지난해 5월에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직인 박지연씨의 페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도에 탈북했고 올해는 보수당 구위원으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연씨는 지금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멸공에 대해서 자신의 소회를 자신의 의견을 글로 남겼습니다. 오늘 저의 페북에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니까 방공 그리고 멸공이란 단어들로 존경과 애국자, 정치인 지지를 하는 포스팅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저 혼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살 때 북한 정권의 주체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의 김시사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유세상에 살면서 제가 느낀 북한의 전체주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비 종교 선전선 등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 그리고 심장 뛰는 박동순까지 맞추도록 하는 거대한 악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여전히 하나의 시스템으로 알고 방공을 외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스템이라면 막스 레닌이 죽었을 때 그 사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주체는 이미 사라져야 됩니다. 3대까지 내려가면서 전체주의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21세기 노예로 만들어서 동물농장 운영하듯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전체주의 악령은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페미니즘 동성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공 바이러스를 정치에 이용해서 백신 여건을 물론이고 미접종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교회문을 닫는 등 일상을 모두 파괴하는 그런 선전원들이 각국에 있습니다. 어느 한 유명인이 외치는 한마디에 열공하기보다도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개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조금 더하면 스스로 생활한 능력이 없으면 그런 언제든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우우우 따라다니면 자기 생각이 없으면 뭡니까 박수치고 다니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고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다시 박지연 씨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와 탄핵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조차 하지 않는 반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주적과 그 공산주의 악령들과 싸워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자신의 생각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제 논평은 박지연 씨의 반듯한 주장에 뭐라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멸공 챌린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과 그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멸공에는 저렇게 열심히 인 사람들이 제 나라의 선거가 송두리째 도둑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천년형스럽게 행동하고 침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을 박지연 씨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박지연 씨의 주장은 다시 한 번 더 새겨둘만 합니다. 부정선거와 탄핵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 개인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조차 하지 않는 반공은 멸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주적과 그 공산주의 악령들과 싸워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나의 생각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 돼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힘, 비판하는 힘, 사과하는 힘이 없이는 그냥 누군가를 추종하는 데 급급하다면 결국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지연 씨의 주장인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는 일을 지켜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기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박지연 씨는 또 이런 반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북계 하수 정부. 아직도 평화 종전선언을 탈영하고 있습니까? 평화는 두 사람이 손만 잡는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유는 체제가 위협받으면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며 오직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미래, 행복 등이 모두 일치하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노예 종속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21세기 현대판 노예 제도이므로 그들과의 평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징을 받을 자는 응징을 받아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가치와 본인 행동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정확해야만 지금에 처한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북계들을 호응하는 자들은 그 가치 기준이 불투명한 한마디로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명백하지 못하면 영원히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참 오래간만에 반듯한 글을 읽었습니다.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자기 생각을.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옳지 않은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개인도 죽고 사회도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체주의에 살았던 분이 1998년도에 탈북해서 지금 영국에 체류하고 영국에서 법적 지위를 얻은 다음에 잉큰 그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긴 잔잔한 글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